김밥 한 줄을 사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집으로 되돌아와서 김밥 한 줄을 또 먹고 바닥에 눈내 손을 뻗은 이 두꺼운 책 한 권이 잡혀 함부로 펼친 이 톤에 바로 보이는 것은 억보라는 다소 센 낱말과 인연이라는 쉽지 않은 단어 책을 덮고서 책을 머리에 메고 존 네놈의 인스턴트 카르마를 듣는 다음 곡은 라디오 헤드의 카르마 플리스입니다 라디오 헤드의 카르마 플리스 라디오 헤드의 카르마 플리스 라디오 헤드의 카르마 플리스 스마트의 카르마 플리스 가위에 눌려 허우적 대단 겨우 일어나 꽃가게에 가서 작은 식물을 사서 방에 돌아와 김밥 반주를 마저 다 먹고 좋네 겨우 일어나 꽃게에 가서 작은 식물을 사서 방에 돌아와 김밥을 사서 방에 타고싶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